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문제를 처리한 걸 가만히 보면 일본도 참 고민이 많죠.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정말 일본 함께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많이 어렵고 그동안 돈 달라고 안 하더라도 일본 덕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일본 보고 옛날 부자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돈 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오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도요다에서 이제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한일 간의 차이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보시게 되면은 도요타 본사가 이게 도요타가 아니라 토요타로 표시하네요. 회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탁 났어가지고 사과를 하네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 아닌 건데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장의 능력 검증 테스트에 아마 가짜 서류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마스다,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실험에서 부정 해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성능 실험을 좀 조작한 겁니다 문서로. 예를 들면 통과하려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80이 나온 것을 100으로 올린 거죠.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게 일본 국내가 발칵 뒤집힐 사건이 된 겁니다. 품질 인정 스캔달이다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쪼잔하게 뭘 그거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선거도 조작하는데 뭘 그냥 품질 인정 가지고 하나 그렇게 문제가 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보도를 보면서 토요타는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그러니까 수많은 모델 가운데 한 7개 중에서 그렇게 품질 인정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됐다. 토요타는 보행자 보험 실험과 관련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그 모델이란 것이 몇 개 콜로라 필터, 콜로라, 악시오, 야리스 클로성 3개 모델 출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품질 인정 관련돼서 성적표를 조금 올린 겁니다. 우리는 국가 여러분들 일반 정부 부채를 뭡니까 절반으로 줄여도 여러분들 처벌도 안 받는데 이게 여러분들 회장이 나서 가지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도요타 아키오 토요타 회장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놀랍죠? 토요타 회장은 2022년 이후에 히노, 다이아스, 토요타 자동찍기 등 자회사와 계열사 연이어 부정회기가 드러나자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지 만에 또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그룹 회장이 나서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산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건 계열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보니까 일본 국토교통서건이 토요타 자동차가 보행자 보험 실험에서 허위 데이터를 제출하고 일부 차량을 부적절하게 개조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리고 모델은 7개 모델이고 보행자 보험 실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 충돌 실험에서 테스트 차량을 무단 조작 이렇게 여러분들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토요타 회장 내용 사과에 보행자 보험 실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회장이 사과하는 걸 보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기 그리고 조작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런 민도라는 것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가치기준이 이런 동양상국이 대만, 일본, 한국을 보게 되면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본 영화가 굉장히 평화롭고 감성적이죠. 대만 영화도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처럼 폭력적이고 거친 언어를 쓰는 그런 영화는 없는 거죠. 그런 영화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영화를 또 만들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대만하고 대만 같은 데는 노사분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순치돼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심성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걸 대체하는 방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하는 방안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인 겁니다. 대체하는 방안이 대체하는 방안을 보게 되면 이 사회는 이런 종류의 조작이나 사기를 굉장히 시민들이 어마하게 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도요타 해장이 이렇게 나서가 할 리가 없거든요. 한일 간에 상당히 차이가 다르거나 사기나 조작을 보는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사기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 일본은 610만 명당 683건 일본은 10만 명당 24건 전체 범죄의 30.1%가 사기고 일본은 전체 범죄의 4.3%가 사기다. 물론 통계 작성 과정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기가 많은 게 사기의 동전의 양면이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 한일 사이에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해장이 나올 리가 없고 그 다음 끝까지 먼저 부인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사건이 이 4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매매 사건 때문에 물러났는데 깨끗하게 물러나네요. 4선 국회의원 미야자와 히로유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사건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방송에 TV의 썬데이 재편에 출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됐다고 사과를 한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사과를 안 할 거라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뭐입니까? 비리의 연료가 되더라도 다 철판 깔고 뭡니까?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치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일 간의 격차라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사립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레귤러 커피컵을 산 뒤에 라지를 눌러 마셔가지고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이 도쿄에서 이 기사를 송구하신 기자분이 성호철 기자가 일본의 주류의 분위기가 좀 안 되긴 했지만 범죄는 범죄라는 거 아닙니까? 범죄가 범죄지 않습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가지고 일반 정부 부채를 절반으로 줄여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 그건 범죄는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는 범죄지만 아무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비난하거나 비판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리 사회가 외관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많은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선거 사기, 여론 사기, 통계 조작 사기 이런 사기들이 이렇게 분물 터지듯이 이렇게 분출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겠느냐 노력하는 가장 기초는 모든 출발점에 선거 공정성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